박진희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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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솜이 아이고 솜이 아이고 솜이는 식탐은 있는데 몸이 작아가지고 아니 잘 먹었다 오늘 간식 먼저 파트 앉아 오케이 앉아 숨이 이리 와 이런 생각이 있어 자 이렇게 앉고 자 앉아 그렇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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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키야 기다려 호키야 이게 뭐야 뒤로가 호키야 앉아 호키야 앉아 옳지 영구리 앉아 호키야 앉아 너 지금 호키야 야 너 말라 나 맘을 들어? 간택했어 너도 모르게 앉은거야 호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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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Nordiciamo? 여보, 자리에 이동haren 백업전자 думаю, 이번엔 당연히 fox의 안 뽑아 먹어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나와있는 유저들은? 아, 알어. 보여. 덕분에. 이만 보면 기분 안쏘게 봐. 동네 다리가 나나. 저녁은 우리를 만들고 out. 요기서 줘야 될 것 같은데. 요 끝에 테이블에서 줘야 될 것 같은데. 애들 간다. 어떡해. 아닌데 얘들아. 미안해. 어떡해. 쳐다봐. 큰 것 같아. 삼켰는데? 지갑 빼가서. 삼켰는데? 봤어? 그냥 꿀꺽 했는데. 묻은 거였다. 어떡해. 그건 궁금해. 엄마야. 양말을 왜? 양말 입고 아닌데? 다행히 사람 없더, 다행히. 그렇지. 너는 귀가 엄청 쫑쫑하네. 귀여워. 예쁜 거 입었네. 우리 다행히. 어머나. 오, 이제 돋다. 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릿속에 머리를 먹었기 때문에 너무 귀엽다 그럼 뭔가 랩이 남은 놈? 진짜 너무 귀엽다 지지었네요 진짜 너무 귀엽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뻐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